손잡이 손잡이 육수 삼겹살 삼겹살 영양시 삼겹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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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자, 이 세가지를 먹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허니버터 갈릭스가 진짜 맛있네요. 진짜 제 스타일입니다. 약간 간장치킨 맛인데 달달한 간장치킨 그런 느낌입니다. 그리고 이 치즈볼은 안에 크림치즈가 들었어요. 그래서 크림치즈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되게 좋아할 맛 양념치킨, 양념치킨은 밥이랑 같이 먹고싶은 맛이에요. 지박 다리 뒷끝 으르릇 고춧가루 아...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껍질이 진짜 바삭바삭해요 … 껍질 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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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빡살 내가 먹을 때는 마쾌 밀가루 열게 고소함 마쾌 오 막거리 만두 그냥 편안 혀 다 들릴뻔했어요 와 너무 뜨거 꿀맛 추가 아, 진짜 꾸덕꾸덕하다 아, 진짜 꾸덕꾸덕 아, 진짜 꾸덕꾸덕 너무 좋고 진짜 꾸덕꾸덕 아, 진짜 꾸덕꾸덕 그래서 꾸덕꾸덕 먹방이 끝났습니다 아, 그 치즈볼이 쭉 늘어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꾸덕꾸덕꾸덕 이렇게 씹히길래 좀 놀랬어요 허니버터갈릭스 vs 시크릿양념 저는 개인적으로 허니버터갈릭스가 더 맛있더라고요 그 식감이 약간 바삭바삭한게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자,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